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중요한 주제 배웠죠? 이번에는 IT로 가보겠습니다 IT 좀 아십니까? 1도 모릅니다 일자무식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언더스탠딩이 옛날에 언더스탠딩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백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십니까? 백브리핑? 숨기고 싶은 숨기고 싶은 비밀 백브리핑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진짜 언더스탠딩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주셨던 IT 전문가 아이소포터의 신동영 팀장님이 진짜 오랜만에 지금은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지금도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좀 겸손해지세요 아직 70만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때는 더 없었고 더 없었을 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시간을 내주셨던 오랜만에 신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2년 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반 대표님한테는 2년 만인데 잠깐 한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두 번은 또 그랬어요? 저 없을 때 언제 그랬지? 공간 컴퓨터의 필러고 이슈 있었을 때 잠깐씩 나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실은 신종은 팀장님이 AI 전문가 그래서 오늘은 AI를 좀 배워보려고 맞죠? 네 AI 전문가라기보다는 AI 잘 사용하는 방법? 그게 더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생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조용히 AI 살짝 알긴 아는데 챗GPT4 뭐 이런 거 좀 써보고 네 GPT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다 아세요 근데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써봤대요 심지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부르는 걸 제가 썼거든요 그래도 못 쓰겠대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상 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팅하듯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챗GPT야 맞아요 나는 이게 궁금하단다 근데 저는 몇 번 초기에 해봤는데 정말 제 뜻대로 안 나와서 이제 별로 관심을 끄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중요한 게 잘 묻는 거 하고요 사람한테 일시키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일을 시키세요? 사람들한테 제가 일을 잘 못 시켰군요 왜냐면 나올 때까지 죄송합니다 갈구면 답이 나오는데 AI도 똑같이 갈구면 답이 나옵니다 갈구면요? 죄송합니다 너무 푸시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 안 맞죠? 어떻게 갈구는 양 중요하겠나?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AI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일시킨하고 똑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참 바른 직장 후배예요 왜냐면 안 된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근데 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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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갈구잖아요 거짓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지 되는데 근데 저도 솔직히 프롬프팅을 할 때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AI한테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채찍피티나 이런 AI한테 고마워 너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단다 뭐 이런 거 해줘야 애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와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AI한테 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이러면서 한 번 더 터치해주고 또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AI한테 사람의 감정을 느꼈다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한테 막 하다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입에 거짓말을 혼내잖아요 하 이런 말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어쩌다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더 잘하게 됐습니다 나와요 진짜 바른 직장 후배네요 왜?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요 네 땀 배워보죠 네 그거하고 최근 들어서 MWCS 그러니까 CES 관련해서 한 번 리뷰를 하셨겠지만 거기서 나왔던 AI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토픽이 있어서 그거 한 번 건드리고 잘 사용하는 방법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봐보죠 네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사실 사실 제가 제사랑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CES하고 MWC 보고서를 가장 먼저 내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먼저 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보고서를 그 누구보다 빨리 릴리지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 사회상 보면 CS나 MWC 같은 경우는 밤새고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밤새고 밤새서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6명 7명 붙어가지고 에널리들 붙여서 하고 뭐 하는데 저는 저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진짜로 AI의 도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 가지 세션을 되게 한 20개 30개 세션을 듣거든요 근데 보통 한 세션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다 들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요즘 유튜브에서 자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시간 1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게 1시간 그 다음에 만드는 거 그게 1시간 정도 돌려주세요 4시간 1 챕터당 근데 요거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를 복사를 해서 스크립트를 그대로 따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복사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저는 요즘 채찔PT를 안 쓰고 클로우드3 클로우드3라는 거 드론은 봤습니다 요즘 그런 AI가 있다면서요 사실상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채찔PT는 거의 글 쓰는 보고서생이 입장에서 보면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채찔PT가요? 네 바른 직장 후배라고 하셨잖아요 클로우드3를 사용하니까 채애하고요 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그래서 카피를 해서 넣으면 보고서가 뚝딱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5분에서 10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PPT를 만들까 영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언더스팅 영상이다 그러면 그거를 스크립트 만들어줘 하는 데는 꽤 있고 스크립트가 쫙 글자 떠요 그걸 넣어주면 그냥 보고서로 쫙 써준다 재밌죠 근데 사실상 보면 재밌는 게 언더스팅도 사실 저도 앉아서 고민하다가 이런 유튜브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안 듣고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공유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딱 받은 다음에 핵심만 뽑아줘 그러면 1시간 안 듣고요 5분 만에 뽑아주는데 좀 어설프거나 언더스팅이 얼마나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데 제가 주로 하면 잠깐 한번 시연하면 특성상 재미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제가 한번 했던 부분인데 트릭 같은 것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것들 이게 아마 이동 상황에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공유할 때 이 공유 버튼 제가 공유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여기서 리스트 앞까지 있는 이 사이트 이걸 카피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게 사실 트릭이에요 이런 것들 왜요? 왜 뒤에까지 하면 안 됩니까? 뒤에 하니까 이게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제가 유튜브 여기 보시면 트랜스크립트 이 사이트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트랜스크립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제가 카피를 하면 여기가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이 사이트가 떠요 네 카피 인테일 스크립트를 다 해요 이거 다 들으면 1시간 40분? 네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클로드 클로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클로드3라는 채찌pt 말고 말고요 채찌pt는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카피를 하면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됩니다 근데 채찌pt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카피 그러니까 txt 파일로 안 만들어주고요 워드나 이런 것들 복사한 다음에 pdf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올려야 돼요 불편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이제 씁니다 하여튼 본 자료는 로열 이것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구비한테 시키는 듯이 중요한 게 해당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치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핵심 질문과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먼저 해야 돼요 저걸 꼭 해야 돼요? 이거 꼭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하이레벨 보고서를 잘 뽑아내리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준 어떤 수준에서 이거 만들지도 정해주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뒤에서 테스트도 한번 해봤거든요 초등학생 수준도 달라요 아 그래요 이거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써줘 예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써줘 써줘 달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보고서를 쓸 때 핵심 질문을 뽑아내고 핵심 질문에 따라서 목차를 정하고 목차에다 그냥 컨텐츠만 채워놓으면 일단 보고서가 되거든요 이게 보고서 만드는 스킬인데 사실 그 보고서 만드는 스킬을 알면 바로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로렐 CES 키노트 발표 핵심 요약서 서론 이렇게 나오고요 키노트 발표자 뷰티테크 전략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요 뷰티테크 신제품 이거 사실상 강의할 때는 올라가면 사람들이 탄성을 타타타타타타 지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재미없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주요 뷰티테크 신제품 및 서비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목차가 다 나옵니다 결론까지 분석 및 제어까지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거기다가 증권사 분석 보고서처럼 내용을 채워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 전 뭐가 요약은 한 것 같은데 뭐가 약간 어설뻐보여요 이게 목차잖아요 아 목차니까 그래서 이제 없는 애널리스트 입장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서론 프랑스 최대 화장품계 로레알이 CS2024에서 혁신적인 뷰티테크 비전과 신제품을 공개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로레알 뷰티테크 전략과 비전 로레알은 뷰티 포 이치를 모터로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한다 등등해서 제가 글을 쓰듯이 글을 써줍니다 주유 뷰티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하나 보고서 쓰듯이요 아까 전에 목차만 돼서 내용이 안되고 한 다 요것도 나중에 보면 합니다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가지고 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보고서가 다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게 분석 의견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핵심 질문과 목차를 작성했어요 수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해 볼 질문들 로레알은 어떤 회사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CES 참여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내용이 궁금하지 얘 잘 모르잖아요 어떤 테크가 있었나요 저는 초등학교 질문 좋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레벨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의료 관련된 부분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넣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줘 수준을 항상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요게 사실상 전 프롬프팅을 배운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보고서를 쓸 때 질문하는 스킬을 사람한테 하는 질문을 그대로 하면 하나하나씩 다 나와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보면 목차도 달라요 보고 스테리도 달라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에요 CS의 까닭은 로레를 보여준 신기한 제품 신기한 제품들이에요 여기 위에서 보시면 앞에서는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뷰티테크 신제품 및 서비스잖아요 이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언어고 예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이 하는 언어는 예 여기 맞죠 이거 신기해 이거구나 신기한 제품들 아 용어가 다르네 사실은 이게 되게 AI 메이크업 선생님 선생님이 나왔구나 예 맞아요 염색약물 바르게 이렇게 나와요 장애인도 쓰기 좋은 립스틱 바르게 근데 앞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좀 이상한데 저거 영어로 그냥 던지거든요 기기 기기 알아서 들으세요 해프탑 바이로 란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보고서를 쓰게끔 하고요 여기서도 보고서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알려준대요 나이도 안 물어보는데 다 알아맞히는 신기한 선생님이에요 아 말투가 초등학생 계상이구나 네 누구한테 수준하고요 수준에 맞추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요즘 테스트로 보고서 30분만에 쓰기 클로드3로요 하는데 그 부분도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질문 그 다음에 목차부터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면 돼요 사실상 그게 이제 보고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딱딱딱 채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나누는지 알면 AI도 잘 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은 저는 채찌피티만 써봤는데 네 채찌피티는 쓰레기 네 클로드3는 완전 짱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착한 회사 후배 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니까 세가지가 좀 다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게 솔직히 말하면 그 채찌피티 네 그 다음에 클로드3 네 그 다음에 재민이 구글에 네 그걸 보니까 제미나이 제미나이 아 맞아 제미나이 제가 제미니가 이렇게 입에 붙어가지고 제미니라고 하는데 네 포인트가 딱 그게 있어요 실시간 실시간에 트렌드를 검색을 쫙 긁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그때는 제미니 제미나이 제미니 죄송합니다 제미나이로 맞습니다 제미나이 근데 얘가 좀 보고선생이로 많이 딸려요 근데 채찌피티는 보고선은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이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냥 일을 한 번에 못 알아먹는 그런 느낌 같은데 일 못하는 직원이에요? 네 보호선생의 입장에서는 답답이 보호선생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비교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보시면 채찌피티 관련해서 한번 잠깐만요 채찌피티 관련해서 이런 채찌피티 네요 네 사실 저는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채찌피티 같은 경우에서는 요 아까 그 스크립트를 했는 거를 바로 이런 워드에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PDF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돼요 그건 좀 불편합니다 예 대신에 채찌피티가 좋은 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일단은 영어로 해서 기분이 나빴구요 예 영어로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한글로 질문을 물었는데 네 저기 저장한 영상은 영어 영상이고 네 그걸 한글로 물었는데 네 채찌피티는 영어로 그냥 보고서 써줬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잖아요 네 나는 한글로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두 번 말하게 해 제꽃이 영어로 얘기했다 예예 꼭 내가 한글로 물었는데 꼭 영어로 답을 하면 한마디 더 해야 되잖아요 네 한글로 해줘 일단 거기서부터 좀 나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딸리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목차 똑같습니다 해당 목차를 증권사 분석 보고서처럼 내용을 채워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한글로 한글로 짜증이 살짝 났죠 네 제가 짜증이 좀 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사실 저는 보고서를 중요하게 하는데 보고서 형태로 했는데 얘는 그냥 리뷰를 정리해요 키노트 주제 분석 네 키노트 주제 뷰티와 로데아를 어떻게 하는지 분석합니다 등등 여기 있구요 아까 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중요한게 재미있는 궁금한게 무슨 제품을 소개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CES에서 왜 듣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설명을 안해줘요 에이아이아 맞춤형 뷰티솔루션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안해주고요 예예예 약간 요런게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약간 일 시켰는데 한 세번 네번 시켜야 될 애들 아 애가 좀 벙벙하구나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쓰기에는 적당하게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똑같이 이것도 초등학생 대상 보시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거든요 여기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초등학생 그냥 대상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예 요약 보고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아 근데 똑같이 했는데 서론도 그렇고 뭐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뭘 까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게 없네요 여기 느낌이오죠 말은 못하겠는데 보여주면 느끼잖아요 약간 그런 수준이에요 실시간은 재미나기가 제일 좋은데 약간 보고서 작성용으로는 채집핀은 약간 약간 좀 못 알아먹는 실시간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시간이 뭐냐면 제가 요거 잠깐 예 정리를 했는데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요게 채집pt 예 제가 물었어요 채집pt 여기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채집pt 3.5까지 채집pt 3.5와 채집pt 4.0은 언제 시점까지 학습했나요 3.5 공짜 버전은 2021년도까지 학습했대요 네 채집pt4는 2023년도 12월까지 학습했대요 2023년도 1월부터는 학습을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로드3까지 물어봤더니 여기도 3가지 번역까지가 있는데 얘는 2023년도 8월까지 학습했대요 네 근데 글을 잘 써요 아 대신에 말씀드렸던게 요게 재미나이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언제 시점까지 학습했나요 음 제가 학습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갔다 때려오는거죠 재미나이는 구글이니까 네 그래서 고래서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최신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쓰고 재미나이 네 재미나이를 쓰고 대신에 찾아보니까 개발자들은 채집pt를 많이 쓰더라구요 예 근데 제가 어떤 보고서쟁이 같은 경우에서는 클로우드3 클로우드3가 저도 뭐 듣기만 얼핏 들어봤는데 그게 오픈 AI 지금 채집pt 만든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맞아요 아 나는 여기랑 못하겠다 맞아요 내가 따로 하나 체리자 네 마치 장수성 기자가 나가서 그냥 언더스탠딩은 그냥 장 언더스탠딩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언더스탠딩이 너무 잘 되다보니까 아 이거 대표 유머인가요? 구두가 이해가 안되서 그런거 그런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클로우드3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선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부분이 아마존한테 최근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에 아마 그 3월달 3월달이죠 그때 총 40억불을 투자를 받았어요 아마존이 아차 늦었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몰빵을 몰빵이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게 여기도 얘들이 똑똑한게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저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가지가 하이쿠 그 다음에 소넷 그리고 오퍼스 저는 오퍼스를 쓰거든요 오퍼스는 사실 좀 오퍼스가 뭡니까 오퍼스 브랜드 이름 철수야 영이야 그런거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이쿠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대화를 좀 짧게 짤막짤막하게 생각하라고 빨리 치는 거 있잖아요 긴 거 시간 좀 걸리는 거 싫어 빨리 좀 해줘 그게 하이쿠고요 그다음에 소넷 소넷 같은 경우에는 시적인 거 예술적인 거 예술적인 거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인 전문식을 전문식을 그러니까 학습하고 분석하는 거 그 관점이기 때문에 보고서쟁이들한테는 네 개발자들한테 좀 좀 채찌PD가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데 네 사무직 보고서쟁이들은 클로우드3를 완전히 강추합니다 음 그 코딩 짜주고 이런거는 채찌PD가 잘 아는데 네 보고서를 써줘 네 분석 보고서 써줘 네 그런게 클로우드3가 좀 특화되어 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제가 왜냐면 제가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쉬운 말 진짜 어렵게 그릴 수 있는 네 능력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편집자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클로우드3 클로우드3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쓴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그러니까 거기도 프롬프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법이 들 때도 많거든요 네 문법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문장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아 내가 그냥 쓴 거를 내가 썼는데 내 문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남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으면 그걸 다시 리라이팅을 해 주는 거예요 해줘요 근데 거기다 특급 스킬이 한 개 더 있어요 네 에넥도트 예시도 집어넣어 달라 그러면 자기가 몰랐던 예시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보고서를 아 이건 진짜 직원 입장이다 직원 입장 그럼 내 자리는 어디 있단 말인가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대표님한테 못 듣게 하는 게 방법인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미드레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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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고요 아예 하이레벨이면 사실상 그 보고서 수준은 못 따라오거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쓰는 보고서가 훨씬 낫다는 자부심화에서 제가 쓴 보고서는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팅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밀리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텔 관련해서 제가 썼던 건데 글쓴이 클로우드3 프롬프팅 신동형 그게 무슨 말이니까 프롬프팅은 시켰다 내가 시켰다 내가 시켰는데 일을 시킨 상사는 안 돼 진짜 쓴 놈은 얘라고 뭘 저렇게까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근데 AI도 단계가요 제일 중요한 게 초기 단계란 뭐냐면 사람이 했던 걸 비전으로 봐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품질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AI가 쓴 걸 사람이 전문가가 체크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요한 게 그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체크 당하는 수준 체크도 못하는 수준이냐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할 것 같습니다 네? 체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 사람이 마지막에 보긴 봐야죠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전문 지식이 없으면 못 굴러요 너무 그럴듯하죠? 네 진짜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줘요 진짜 일 잘하는 후배예요 믿음이면 가 왠지 믿음이 가 믿음이 가 얘 한 말은 다 맞는 거 같아 다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채찌피티가 작성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그런 말은 사실상 채찌피티는 도구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얘 모른다고 네가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대체되느냐 활용하느냐 이 중간계층이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채찌피티가 말 잘하고 클로드3가 보고서 잘 쓰고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결국은 사실은 쓰다 보면 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찌피티나 이런 생성형 AI 제가 배우기로는 생성형 AI는 진실을 가져와서 진짜를 잘 찾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시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찌피티야 클로드3야 이런 보고서를 좀 만들어줘 뭐에 대해서 좀 써봐줘 하면 얘는 착해 그래서 꼭 대답을 꼭 뭔가 해야 될 거 같아 막 해야 돼요 뭐든지 전 몰라요는 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일단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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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모르면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지키면 무조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쓰는 게 정확해 왜냐하면 그걸 검사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닌가 혹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저도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진짜 쓰고 싶은 거는 제가 써요 하지만 쓰고 싶은데 시간 투입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보고서 쓰는데 보통 쓰려면 네 저도 이제 데프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스터디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인텔 인텔이 최근 들어서 비전 2024 키노트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쓰고 싶어요 쓰고 싶어 미치겠는데 다 들으려면 1시간 반이에요 그냥 생각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도 많아요 중간중간에 하다보면 쭉쭉 늘어지거든요 빨리 치고 싶잖아요 그냥 얘한테 시키면 20분 만에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몰랐던 여기 보시면 잘 물어본 다음에 요런 거 가속기 비교 이거는 얘네들이 발표 안 했거든요 보시면 뭐 가오디3 가오디2 가오디3 여기 안 보이시네요 가오디2 가오디3 요번에 가오디3 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크로우드가 크로우드3한테 제가 꼭 그 질문을 해요 표로 만들어 주세요 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아 얘가 첫 보고서 할 때는 이걸 안 만들어줘요 예 근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텔 가오디3가 나왔다는데 네 인텔의 이전 제품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경쟁사 제품을 비교해서 테이블로 표로 만들어 주세요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야 그래서 제가 일을 어떻게 잘 시키는가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보면 글막이 있으면 사실상 보는데 싫거든요 그래프로 그려와 아니면 표로 만들어 와 이거 시키는 사람들 일장이잖아요 금방 만들어 와요 그럼 저거는 인텔 키노트 스피치를 듣고 만든 건데 네 가오디2 가오디3만 주로 발표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가오디3만 발표됐어요 3만 발표됐는데 가오디2와 엔비디아 건 자기가 알아서 찾아와 가지고 네 채워 놓은 거예요 네 보시면 아까전에 2023년도 8월까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오디2는 2022년도 10월 네 그리고 엔비디아 200은 2029년도 9월 네 이렇게 됐는데 긁어와서 지가 알아서 채워줘요 이 보고서 쓰려면 저는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이거 30분 내에 보고서에서 그냥 뿌려요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하네요 네 근데 잘 물어야 돼 결론까지 다 만들어지고 추가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비교한 것도 지가 다 써줘요 이렇게 글도 지금 걔가 다 쓴 거예요 네 근데 저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투입하기 싫어 가지고요 그래서 회피하기 위해서 프롬프팅만 제가 했으니까 아 사실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검증하는 시간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빨리 치고 나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빨리 돌려 가지고 릴리즈 시키면 일단은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클로드스리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제가 PPT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PPT는 잘 만드는데 글을 잘 어렵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런 말까지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니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최고의 퀄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슈는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스크린샷을 떴어요 아 스크린샷을 떴가지고 이 자료로 서문을 쓰고 싶습니다 주제별로 구분 짓지 말고 문장? 이런 게 사실상 프롬프팅이라는데 이 글들을 되게 잘 써야지 이상하게 또 다르게 프롬프팅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질문이 아니고 시키는 걸 매우 구체적으로 시키는 거군요 매우 구체적으로 맞아요 하나도 하나의 그냥 헷갈림이 없이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 못 시키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걸 해봐 가져와 그 다음에 야 이래 만들면 되겠어 다시 해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꼭 말해야 되겠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요게 요거는 일 못 시키는 보스 근데 잘하는 게 뭐냐면 잘 조곤조곤 하는 게 자 요거는 내 생각엔 다 맞는 거 같은데 요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아 요건 조금 요즘 너무 과하니까 조금 더 조금 오버뷰 측으로 해와 요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만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걸 사람한테 똑같이 시키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요걸 보고 공간 컴퓨팅은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관계를 허물고 뭐 새로운 경우를 제공합니다 이런 걸 다 해서 글을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써줘요 근데 여기는 제가 부족하거든요 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씨 맘에 안 들어 네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했더니 이제 정신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좀 길게 쓰고 싶구나 네 약간 짜증나면 짜증나면 차치한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갑자기 짜증나면 갑자기 요렇게 나와요 제목도 딱 해줘요 기분 좋게 공간 컴퓨팅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오오 첫 문장이 달라졌네 네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공간 컴퓨팅부터 막 이렇게 빨리 이걸 그냥 해석하는 거였는데 그 말고 그 다음부터 인류는 컴퓨터 기술 발전을 반보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지대한 면화를 겪고 왔다 특히 최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순한 형보 표현을 넘어서 제가 써도 이렇게 못 쓸 거 같거든요 아우 그럴듯하네요 진짜죠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채찜피티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이해를 잘 시키는 사람과 못 시키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지금 정리한 서문을 보고 짜증났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클로드한테 야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는 것도 그렇게 알고 해볼게요 해볼게요 지금 바로 바로 안 해? 야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저도 이건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회사 장난이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진짜 마음에 들죠 후배인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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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구구절절하구나 구구절절해 이런 의심을 자극하고 공감함을 일으켜낼 수 있는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너무 착한 진짜 그거다 대들지도 않고 네 근데 지금 감독만 하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보고서 빨리 잘 쓰깁니다 그래서 프롬프팅 할 때 구체적으로 지시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얘기는 듣지만 일은 안 되잖아요 똑같네 하지만 또 그러면 또 답변 바로 해줘요 네 질문을 잘하는 요령이 좀 있습니까?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 거 말고도 좀 더 다른 요령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피 몇 가지가 모를 때는 그냥 질문을 네가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하던데 핵심 질문 10가지를 뽑아라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목차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라 왜냐면 제가 보고서 쓸 때도 보고서 렉처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 그러니까 일하는 거 똑같아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히퀘스천이 뭔지부터 뽑아 그 다음부터 보고서 만들어라 거든요 똑같아요 그것도 얘한테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를 때는 주제를 주고 계속 계속 깨물어요 요런 시장에서 알아봐 줘 그러면 막 알아봐 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모르겠고 여기에 관련된 핵심 질문 10가지 20가지 뽑아 다 읽은 다음에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 깨듯이 리포트 마음에 안 든다고 깨듯이 야 요건 요런 식으로 바꿔 봐 요런 식으로 또 해줘 뭐 표도 넣어봐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인건가요? 일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질문을 초반에 잘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아 일을 잘 시키면 일을 잘 시키면 잘 가져오잖아요 근데 일을 잘 못 시키면요 계속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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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왜 자꾸 찔리는 느낌이 드죠 제가 일부로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에 로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칼라소닉 펩타 펩타바이로르 람콤이 훨씬 더 궁금한 워터세이버가 궁금한데 음 요게 궁금한데 이게 요거 밖에 안 나와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본거죠 아 제가 너무 짧게 썼어요 저거 궁금한데 네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해 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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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로우 데이터는 지금 얘가 받았고 보고서는 총안은 한번 써봤는데 지금 부장님 한번 깬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봐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일을 잘 시키는가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중요한 게 보시면 물방울 파편화 기술을 적용해 물을 절약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물을 적게 쓰는 샴푸 기계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정말 많은 양의 물을 쓰는데 샴푸를 쓰다 보면 물이 생생 흐르는데 사실 그 물의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로레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생각을 했는데 물방울을 엄청나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마치 안개처럼 아주 자리게 쪼개서 물방울들이 우리 머리에 닿으면 적은 양으로도 머리 구석구석하게 적힐 수 있대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질문의 스킬 그러면 이거는 보고서를 쓰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보고 내가 키노트 영상을 다 안 봐도 저것만 보고 궁금한 거 이거 자세히 설명해봐 자세히 설명해봐 하면 알 수 있는 거네요 마치 장기자를 대신 키노트 스피치 듣고 오게 한 다음에 야 그건 뭐랬냐? 네 생각은 뭐냐? 물어보는 거 똑같네? 똑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학습되는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옛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주었을 때 훨씬 더 예를 들면 야씨 그쪽 가서 그거 알아봐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든던데 야 저 도서관 가서 2024년도 4월 1일 날 나온 신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찾아봐 요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일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영상에 스크립트를 주고 요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요 보고서도 좀 참고가 될 거 같아 네 그러면 왜 후배들이나 일 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야 요거 딱 던져주고 요 내용도 괜찮으니까 요 보고서도 좀 참고해서 좀 보강 좀 해봐 그런 것도 됩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요렇게 업로드 해주면 돼요 업로드를 해주고 업로드 해주고 요것도 참고해서 다시 작성해보세요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갑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와 대박이다 완전 사람이네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슈라기보다는 향후에 일하는 방식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무직에서 만약에 팀장 한 명에 실무하는 사람 4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팀장 한 명에 채찍 PT, 클로우드, 재미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프롬프팅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팀장 한 명에 일시키는 실무자 한 명에 AI 3명 3개 3명이라고는 좀 이상합니다 혹은 팀장 한 명에 프롬프팅 엔지니어 한 명에 AI 3개 3명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연구원에서는 RA를 이제 더 이상 안 뽑아주고요 이걸 쓰래요 그냥 이걸 쓰라고요? 네 근데 요즘요 컨설팅 회사도 되게 이슈가 그런 컨설팅 회사에다가 많이 도입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인턴들하고 RA들 RA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잠깐 리서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잠깐 까먹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니터 두 개잖아요 거기다가 체치피티 한 개 떼어 놓고 그 다음에 보고서 딱 해 놓고 물잖아요? 체치피티한테 물어보고 카피해서 바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체치피티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RA를 안 뽑고요 체치피티로 솔루션 아래에 한 천 명 뽑을 거? 체치피티 솔루션 도입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그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계속 일시키는 거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계속 그거 받아가지고 일시키고 일시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대체가 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팀의 신입사원이 재밌는 부분이 그 친구도 이제 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체치피티를 한 개 사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만들어요 코딩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코딩 배운 이런 걸 코딩 해줘 하면 그냥 코딩 해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어떻게 어떤 챗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단계별로 나가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마치 코딩 논리 짜듯이 네 그럼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프로세스 이런 이런 프로세스를 하세요 그 프로세스 따라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코딩을 짜줘 그러면 얘가 짜요 근데 해서 카피에서 넣잖아요 근데 하다보면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뜨잖아요? 딱 복사해서 물어요 이거 왜 에러가 듣니?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 나와요 되게 미비한 수준이긴 하지만 사실상 보면 체치피티를 통해 가지고 코딩도 할 수 있다? 요번이 아니라 젠슨황이 그 말도 했잖아요 앞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지금 목값이 가장 높은 사람들도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젠슨황이 얘기하는 게 생물학을 공부해라 맞아요 그것만 하면 돼있지 아니면 수학도 수학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사실상 되게 빨리 변했는데 무서운 게 아직 미비하지 않을 데빈이라고 하는 개발 툴이 나왔어요 중국 친구 한 다섯 명이 만든 건데 스스로 코딩을 짜는 AI 에이전트 사실상 보면 아직은 완전히 도입하기에는 미비할 수준도 로우 레벨은 가능한데 완전히 하이 레벨은 조금 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시키는 게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걔는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일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소프트웨어가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는데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경제연구원 때는 몰랐던 게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었던 게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자기 파괴적이더라고요 스스로 죄송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가면 자기가 스스로 그 업무를 자동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이에요 네 툴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걸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못 따라가고요 계속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산업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문제가 보고서 생기가 아니라 개발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음 보고서 저게 확실히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라고 실제로 지금 저 보고서 쓸 때 클로우드3 같은 걸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속도는 빠를 것 같고 다량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살짝 부족해 그런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 그렇다고 해줘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딱 들어보니까 네 일... 그냥 그럭저럭 하는 대리 2년차까지는 대체 가능할 것 같아요 음... 팀장 정도는 안 되는데 팀장도 팀장 나름란도 아아 그그그그 하죠 이것밖에 못해 이런 사람 말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 만약에 그 고민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나중 되면 예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근데 또 재미있는게 하나 또 설명드릴 수 있는게 Perplexity 서비스가 있어요 이름 뭐라고요 Perplexity 그게 이건데요 그건 뭡니까 이게 사실상 보면 이거는 사실상 검색 엔진 엔진 뭐 예를 들면 구글도 구글을 대체하겠다는 예 정도 수준 근데 여기서는 되게 좋은게 요즘은 이제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말하는게 아직까지 구글 써요 네이버 써요 퍼플렉스 써 보세요 근데 요게 중요한게 뭐냐면 재밌는게 예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급 관련 검색어가 아니라 관련 질문을 해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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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제가 질문도 고민 안 해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뭘 물어봅니까 AI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네 설명해줘 근데 사실상 시장경쟁률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시더라구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줘 예 그러면 일단 AI 반도체 일단 제일 중요하게 출처들이 나오구요 차기 모치게 출처들 네 기사 등 뭐 뭐 네 나와요 그 다음 AI 반도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중요한게 그 다음 단계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대신해줘요 질문을 대신해준다구요 네 AI 반도체 개념이 무엇인가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거에요 AI 기술 반도체 제조에는 AI 기술이 어떻게 반도체제 사용되는지요 이런것들 아니면 여기다가 이거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돼요 누가 잘해요 어떤 기술이 있어요 이런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관련 질문을 추천해줘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일은 이 AI 보고서도 잘 쓰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잘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질문에 대한 스킬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추천해줘 고르기만 하면 되네 네 그래서 따라 따라가면 되요 예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추척 답변 계속 그 질문도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 계속 이제 따라가요 시장 성장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 기업들 하고 요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와 아 요거 요거밖에 안나오네요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작은데 요거 그때그때 좀 다른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물어가지고 질문이 계속 추가되고 네네네 그런 컨셉이 되게 좋은것 같아요 아 이 이름은 퍼블렉서티 퍼블렉서티 이거는 그 지금 채치피티나 클로드3나 뭐 이런거의 문제는 네 옛날 학습한 데이터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완전 최신 뉴스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거는 최신 것도 다 반영이 되는거에요 근데 검색 엔진이니까 전 검색 엔진이니까 제미나이도 약간 그런 컨셉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쓸기마다 다른거 예를 들면 그냥 정의를 하면 채치피티들은 개발자 보고서쟁이들은 보고서나 창작용은 클로드3 그 다음에 실시간 반영까지 되고 싶으면 제미나이 근데 요거는 그냥 요거는 AI 서비스구요 검색 엔진 그렇게 다르잖아요 아 검색 엔진 뭘 검색할 때 검색할때는 그러면 저 플렉서빌리티 퍼블렉시티는 구글의 검색내용을 가져와서 그걸 다시 말로 풀어주는 컨셉이에요 그건 아닌것 같아요 백은 아마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클로드3나 GPT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백 엔진 진짜 엔진 코어 엔진들은 그걸 가지고 긁어가지고 보여주는거 요즘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도 AI가 강하다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엣지? 엣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에 보면 그것도 막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뉴스들을 막 추천해주고 그 뉴스들에서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고 발체도 해주고 하는건 있던데 그거보다 요게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까? 예 왜냐면 걔는 질문을 안해주거든요 계속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것도 있는 출처는 잘 나오고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코파일럿 서비스잖아요 엣지에 보면요 그걸 보면 출처는 잘하고 그 빙 플러스 오픈에어의 채찜피트를 붙인거에요 그래서 빙에서 검색한걸 채찜피트한테 던져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넣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 근데 빽이 채찜피트이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진짜 뭐가 많이 달라지네요 네이버는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요? 네이버도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제일 중요한게 잘 질문하는 스킬들 수준 잘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질문하는건요? 네 잘 질문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채찜피트는 클로즈스레인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다 그건 알겠어요 네 그럼 잘 질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해줘 도미아오 스킬도 많이 읽고 아이 참네 아니 그거 가르쳐주셔야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구요 되게 재미있는게 이걸 하면서 이런 AI 서비스를 많이 쓰면서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디지털 보고서를 많이 읽었는데 요즘 책을 많이 읽어요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시간도 많이 있는데 생각하는 스킬은 책을 못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논리구조 생각하는 스킬들로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날로그 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재미있던 부분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하는 자와 활용당하는 자가 있는데 활용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요 일단은 그리고 써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써봐서 빨리 생산성 높여서 진행하는 부분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고민했던 여기서 코인 얘기하면 안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샘할드만이 있는게 월드코인 그게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AI가 다 해줬을 때 사람이 뭐 먹고 살아? 심지어 요즘은 AI가 트렌드니까 로봇드신에 또 인바디드 AI라고 하면서 로봇을 사용하더라고요 로봇까지 나오면 머리 로봇이 손발 해주면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런 컨셉으로 샘할드만이 월드코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결과적으로 AI는 아닌 로봇 시대가 오면 나올 얘기이고요 많이 써봐야 되겠네요 진짜로 IT는 딴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하는데 뭐지 전자제품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아시죠 뜯어본다? 하드웨어는 때리면 되고요 접촉보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한다? 껐다 키면 되고요 IT는 그냥 먼저 써보는 게 장땡이에요 먼저 써본다 먼저 써보는 게 장땡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사실상 보면 잘 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을 잘할 수 있으면 AI 서비스도 잘한다 백으로 돌아보면 아까 그 질문이 그거와 똑같아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잘하는 거죠 그냥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거나 똑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트라이 해보고 먼저 해보고 그렇게 하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강연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시를 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를 써세요 그러면 제목만 던지시거든요 이렇게 써주세요인데 제목만 던지면 안 되고요 시의 제목, 뉘앙스,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근데 맞아요 근데 클로우드는 그림을 못 그려주거든요 유럽 버전으로 채찌피티4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붙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서 시 쓰는 분한테는 시에 대해서 쓴 다음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줘 네 그러면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부모님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려니까 위에다가 거기다가 고 밑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림으로 아 이거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도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려줘 뭐 누구 수준으로 그려줘 미켈란젤로 수준으로 그려줘 뭐 그것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왠지 제가 이거 했나 이거 안 나왔나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강연했던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세상의 그물이라는 그물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쓰고 싶으시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제목인데 내용이 어떠세요 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사랑을 담는 내용으로 세상의 그물이라는 야 이거는 내가 딱 보니까 약간 연세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연세가 있으셔 그래서 질문이 연세가 있으심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써요 마음에 드시면 돼요 근데 아 이거 했을 때 자기가 요거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실을 느끼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대요 네 클로우드는 안 돼요 지금은 네 거기다가 이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채취피티는 요즘 그림 그려주니까 네 포워야 됩니다 포워는 유료 아닙니까 맞아요 유료 써도 뻥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니까 아 맞다 이게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분은 만족하셨대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넓게 그림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거를 하니까 요걸 위에 붙여 이거 붙여 해서 책 쓰면 책 만들면 되겠네 아 이야 진짜 책 책 만드는 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네 책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저도 책 쓸 때 예전에 책 쓸 때 중요한 게 이미지 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야 이거 샀어요 어디 샀어요 증명하 이거 무료 이거 저작권이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잖아요 얘한테 질문해서 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나중에 이건 그냥 재미사 그냥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수노라고 하는 네 수노라고 하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시 쓰고 그림 그리는 부모님용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 여기 있습니다 수노라고 요즘 노래 만들어주는 거 노래 네 노래 만들어주는 앱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연인들 부인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을 잃은 찬양가라고 만들어주면 죽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못하는 거야 네 왜냐면 그걸 안 봐요 매뉴얼 안 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하다가 당황했던 부분이 잘 읽어보면 되거든요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카테고리가 블루스 펑크 랩 팝 클래식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털 재즈 메탈 락 EDM 이 정도거든요 그런 장르로 만들어줘요 네 만들어주는데 어떤 분들은 뽕짝으로 만들어 달라고 트로트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했거든요 안 나와요 뽕짝은 아직 아직은 안 돼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궁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만들 때 보시면 매뉴얼을 잘 읽은 코리안 오프라도 있네 그냥 코리아식으로 한국 발음으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팁을 잠깐 드리면 매뉴얼을 잘 봐야 된다는 거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쉽게 잘 만듭니다 여기 보면 지가 만들었던 게 되게 많고요 여기 보시면 송 디스크립션 이런 부분인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어쿠스틱이냐 K-POP송이냐 K-POP송이냐 이런 부분들을 요거 따라서만 적으면 잘 나와요 근데 저도 똑같구요 일단 급해요 크리에이트를 딱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클래식 힙합으로 그냥 적기 시작하거든요 내용을 하면 또 에러 나거든요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쓰면 된다 네 저는 여기 있는 유진이 제 와이프한테 선전가요를 하면서 한 이틀 정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힙합으로 그래서 사랑을 받았구요 보시면 요것도 커스텀 모드도 커스텀 모드로 누르면 아직까지 제가 공짜로 쓰고 있어요 예 릴릭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체집피팅 아니면 클로드로 가사를 만든 다음에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릴릭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스타일뮤직 요걸 집어넣으면 고 내가 원했던 가사대로 고기에 만들어져요 네 가사는 내가 넣을 수 있고 네 근데 커스텀 모드로 안하면 이미지만 딱 넣으면 이 상태로 넣으면 지가 알아서 내용도 작사도 다 해줍니다 헌전곡에 널 가사를 써줘 한 다음에 그 가사를 여기다 넣고 네 그래도 되구요 아니면 여기다가 귀찮잖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스타일 어떤 내용 누구한테 쓰는 거 꼭 이름 넣어줘 이런 것들 창작 하 제일 중요한 게 써보면 아무것도 아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써보는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혹시 유료버전 쓰시는 분 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테스트 해볼게요 두 분 유료 쓰시나요? 유료버전 뭐 쓰는 거 있습니다 아니요 이 두 개 엑첸즈피티하고 클로우드3 중에 없습니다 네 없죠? 대부분 그래요 저는 무료도 안씁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써보시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도 학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교수님이 속여가지고 놀면 당신들이 유료한 거고 교수님한테 걸리면 당신이 무료한 거고 교수님한테 안 걸리면 당신이 장땡이다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전에 그게 뭐였죠? 그건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검색 그게 뭐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군요 퍼플렉스티 여기 퍼플렉스티 클로우드3 그리고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저거 다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무료버전으로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죠? 네 근데 클로우드3 같은 경우는 무료와 유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퍼플렉스티도 이번에 MW2024에서 SKT 가입자에 한해서 프로를 제공한다는 협약식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와 대박이다 이거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 강연 자료는 다 오픈시켜놨으니까 제 이름 쳐가지고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내용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클로우드3 써보세요 써보십시 이거 두 개는 진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네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뭔가 뒤쳐지고 있는 것 같은 장수영 기자 딱 벌써 써놨어 이거 앞으로 쓰려고 퍼플렉스티 제가 열심히 검사해야지 AI가 맞는 건지 사람이 한 건지 사실 오늘 지나면 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잘 쓰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바로 드리면 안되고요 좀 쉬었다가 좀 한 것처럼 느낀 다음에 시간 좀 좀 늦었다가 뒤시면 모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AI 하여튼 AI 기술 우리가 기술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 전문가들이 열심히 만드는 거니까 하여튼 만들어진 상품을 잘 쓰는 게 또 잘 써야 우리가 또 시대를 잘 따라가는 거니까 예전에 처음에 PC 막 나왔을 때 한글 타자 연습 이렇게 벽돌 내려오면 막 그렇게 맞추고 하듯이 이 AI도 여러 가지 써보고 여러 가지 써보고 아주 기초적인 거 좀 배우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이서포트 신동영 팀장님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